국민가수, 목회자 아들 이슬로몬, 뭐하고 지낼까? 이슬로몬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슬로몬의 부친은 목사님이십니다. 이슬로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어지럽다고 하셔서 검사를 해보니 급성 골수염 백혈병이었다고 합니다. 혈액암의 일종이었고요. 12월에 진단을 받으시고, 이듬해 1월 25일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내내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와닿지 않았고 옆에 계속 계시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나와 어머니에게 마음이 짐이 될까봐 내색을 못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가정주부였던 어머니가 생활 전선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써내려갖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여건이라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무작정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목회하시기 전 성악을 하셨던 아버지의 음악성을, 이슬로몬이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이슬로몬은 국민가수 최종 결승전에서, 13살 때 목회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에게 바치는 사모곡, 임재범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선곡했는데요. 이슬로몬의 열창에 어떤 프로가서 못지않게, 멋지게 대미를 장식했다는 호핑이 쏟아졌습니다. 박찬근, 이슬로몬, 대구폭 페스티벌 나란히 출격. 내일은 국민가수 박찬근과 이슬로몬이 9월 30일 열리는, 2022 대구폭 페스티벌에 동반 출격합니다. 박찬근과 이슬로몬은 모두가 대구가 연고지인 만큼, 이들의 홈코밍 무대가 더욱 기대됩니다. 박찬근은 유년기와 성년기 대부분을 대구에서 보냈으며, 1997년 솔로 데뷔 이후 오랜 기간 제아의 인기 포크카수로 활동이 왔죠. 2016년부터 대구포크 페스티벌에 단골 출연자이기도 했던 박찬근은, 2021년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우승으로 스타담에 올랐죠. 김광석의 음악에 큰 영향을 받은 그는, 대구 김광석 다시 부르기 경연대회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슬로몬 역시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고를 졸업했으며, 대구 집시 총각이란 닉네임을 가진 대구 토박이입니다.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3위를 차지, 진정 국민가수로 활동 중인 이슬로몬은, 마성의 음색으로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찬근은 자작곡 그대의 사랑 앞에 다시 선 나와, 김광석 3집 나무를, 이슬로몬은 김현식의 내 사랑 내게태와, 김광석의 혼자 남은 밤 등, 가을밤 감성 충만 레포터리를 예고했죠. 사단법인 대구 포크 페스티벌 주최로, 올해 8회째 열리는 이 콘서트는, 대달 30일 오후 6시, 대구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립니다. 강연은 총감독은, 재회에서 깊이 다져온 음악성과, 절대 미성의 박찬근, 멋진 외모와 시원한 가창력, 이슬로몬의 매력만쯤 무대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로몬, 리와인드 포맨, 첫 음원, 안되는데, MB, 티조 공개, 가수 이슬로몬이 포맨의 명곡을 재해석하는 곡으로, 묵직한 감동을 전합니다. 지난 28일 오후 메이저나인 공식 SNS를 통해, 이슬로몬이 참여한, 리와인드 포맨 볼륨 1, 안되는데,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공개됐죠. 차분한 색감이 돋보이는 슈트를 입고 등장한, 이슬로몬은 의자에 앉아 안되는데를 열청합니다. 앞서 실루엣 티저로 묵직한 아우라를 발산했던 이슬로몬은, 애절한 발라드에 걸맞은 보이스와 부드러운 분위기로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습니다. 리와인드 포맨은 포맨을 되감다라는 의미로, 목소리 하나만으로 우리의 기억을 연결하는 포맨의 진심과 감동을 담은 음악들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감성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입니다. 리와인드 포맨으로 재탄생하는 첫 번째 음원은 포맨 3기가 2011년 발매한 안되는 데입니다. 국민 가수 멤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슬로몬이 리와인드 포맨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해 또 다른 감성의 곡을 선보입니다. 담담히 털어놓는 감정과 이슬로몬의 섬세한 보컬이 어우러져 더욱더 애틋한 분위기로 재탄생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슬로몬이 속한 국민 가수는 솔로 프로젝트, 국민 가수 컬러필름과, TV조선 국가가 부른다를 통해 음원을 선보였죠. 이슬로몬은 가위계와 방송계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활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가수 이슬로몬의 선한 영역력 이슬로몬 공식 팬카페는 지난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대형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희망브릿지 전국제9호협회에 1500만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희망브릿지 이슬로몬 팬카페에게 수재민 성금 전달받아 가수 이슬로몬의 팬들이 이번 집중호우에 피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희망브릿지에 송금을 전달했습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제9호협회는 8월 25일 이슬로몬 공식 팬카페가 수재의연금 1317만 1042원을 맡겨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로몬 공식 팬카페가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팬카페에서 진행한 수예의연금 모금행사에 팬 353명이 참여했는데요. 팬클럽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께 작지만 의미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정희 희망브릿지 사무총장은 따뜻한 정성이 이재민 분들의 빠른 일상복귀에 도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로몬 목요의 장학금 천만원 전달 가수 이슬로몬의 생일을 맞아 공식 팬카페 팬들이 선한 영역력을 펼쳐 눈길을 끕니다. 이슬로몬 공식 팬카페는 이슬로몬의 목요인 대구시에 위치한 대구고등학교에 지난 10일 장학금 천만원을 전달했죠. 이번 기부금액은 대구고 학생들의 복지와 자치활동 지원 등에 쓸 예정입니다. 이슬로몬 공식 팬카페 관계자는 팬카페 회원들과 가수님의 생일 축하 이벤트를 고민하다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다며 이번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정진 중인 학생들에게 요긴하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로몬의 이런저런 에피소드 방탄소년단 정국 라면 CF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1위 2위는 국민가수 이슬로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아이돌 차트에서 진행된 모두가 좋아하는 라면 CF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는 설문조사에서 정국은 총 투표수 9만2367표 중 3만1509표 투표율 약 34%를 획득하며 1위에 올라왔죠. 국민가수 이슬로몬이 3만520표 33%를 얻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가 부른다 이슬로몬 전직 운동선수 이병찬과 씨름 5초만에 승리 이병찬이 씨름 2연승을 거둔 김희석을 이긴 가운데 이병찬의 기술에 모두가 놀란 와중에 이슬로몬이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로몬이 롱다리를 이용해 이병찬을 그대로 밀어 5초만에 쓰러뜨렸고 산화바다팀이 한우를 획득했죠. 승리한 이슬로몬은 별거 없다며 이병찬을 놀렸습니다. 국민가수 김동연 이슬로몬 라마다프라자 제주콘서트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13일 개관 19주년을 기념해 국민가수 김동연 이슬로몬을 초청 무더운 여름에 달콤한 보이스로 힐링을 선사해줄 푸른일기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각각 2,3위에 오른 김동연 이슬로몬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튜웻 콘서트를 했죠. 김동연과 이슬로몬은 지난 3개월간 국민가수 전국 투어를 하며 콘서트를 송악리에 마치며 국가수, 국가가 부른다, 바람의 남자들 등의 음악 예능에 출연하여 관객들을 감동시키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실력으로 인지도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콘서트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의 라마다 볼룸에서 오후 3시, 오후 7시에 각 총 100분간 송악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국민가수 이슬로몬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